이번에는 링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면 링크가 이렇게 마우스가니까 색깔이 확 바뀌죠. 그리고 여기도 미묘한 미세하지만 빨간색 색상이 바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밑줄이 없다가 탁 챙기죠. 이렇게 마우스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후보라고 얘기합니다.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? 색상이 텍스트의 색상이 달라지게 되고 첫 번째는 텍스트의 색상이 달라지고 두 번째는 밑줄이 생기고 언더라인이죠. 세 번째는 박스의 색상이 달라지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. 박스 색상이 달라지게 되죠. 이렇게 여러 가지 CSS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. 컬러죠. 컬러는 기본적인 색상. 핫핑크 색상을 주고 있는 경우입니다. 기본적으로 링크에 쓸 경우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.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가 주어집니다. 우리가 직접 입력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링크, 비지티드, 후보, 액티브 이 네 가지는 속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A후보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값을 할당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후보 했을 때 이것이 호출되어서 여기 설정된 값이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처음에 A, 링크, 컬러, 레드는 첫 번째는 그냥 빨간색이란 말이죠.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한 번 방문하고 나면 그 링크는 그린, 녹시로 바뀐다는 거죠. 그리고 A후보, 마우스가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핫핑크가 되고 그리고 액티브는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Selected, 내가 선택하는 순간에 색상이 블루로 바뀐다는 겁니다. 한 번 볼까요? 자, 여기 있습니다. 첫 번째, 이렇게 보면 빨간색에서 약간 더 진한 빨간색으로 바뀌었죠. 차이가 별로 많이 안 나네요. 어떻게 할까요? 이것을 레드를 후보와 액티브일 경우에 레드 이것을 블루로 할게요. 그러면은 후보와 했을 때 블루로 바뀌었죠. 클릭하는 순간 액티브가 됩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액티브도 블루로 돼 있잖아요.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복사해서 클릭하는 순간에는 또 다르게 바뀌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이걸 지워버리고 그리고 여기도 지우고 액티브하는 순간에는 그린으로 바뀌라 혹은 옐로로 바뀌라. 이렇게 지금 할 수도 있죠. 그래서 런 액티브 이번에는 됐죠. 파란색 바뀌었는데 내가 클릭하는 순간 노란색으로 바뀌었죠. 이런 식으로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. 다양하게. 이게 왜 이렇게 왔나요? 자, 그리고 예, 그리고 텍스트 데콜레이션도 있습니다. 데콜레이션은 난 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. 밑줄이 없는 형태가 되고 한 번 방문했으면 마찬가지로 난이고 그리고 후배 쓸 경우 언드라인 생기는 것 첫 번째 이거였죠. 두 번째였네요. 두 번째 이게 후배 쓸 때 언드라인 생기는 경우입니다. 이렇게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. 다음에 이제 링크 버튼이죠. 링크 버튼이 조금 전에 봤던 이거입니다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그렇죠? 버튼 후배 쓸 때 세상이 바뀌는 것. 이걸 나타냅니다. 다. 자,